문도 순식간이거든요 문도 레오나가 너무 잘 버티면서 쉿 넘어오면서 결정의 시간 쿨이에요 결정의 시간 쿨이에요 아직 어? 벽궁이 아니었구요 오? 전멸건 있으면서 해보 와아아아 웨이샤오 클래스 각도보세요 니가 해봤자 앞구르기 옆구르기지 와 구르기를 예측 와아아아아아아아 웨이샤오 이거는 우와아아아 파란 품으로 그거는 이제 홀스 클래스 웨이샤오 클래스 웨이샤오 클래스는 아 여기서 궁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스페이스 트랜스 무리수였죠 마음이 얼마나 급하게 저만 대 힐까지 그냥 쓰면서 시간 풀리수다 놨는데 와 못 봤죠 버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와아아아 베인 노린거에요 베인을 노린 베인을 노린게 맞네요 아 전멸가에 써서 아 저 발이 저게 신비한 화사